포항 촉발 지진 1심 1부 승소 판결 이후 소송 대란이 벌어지면서 포항에서는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600에서 700건이던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는 판결 이후 12000건 이상으로 20배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소송 소멸시효가 내년 3월 20일까지로 다가오면서 포항에서는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몰리면서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